모슴킹 엔트킹 오늘은 말려 착시현상테스트요 자 바로 시작하는겨 저기 저 반짝반짝 정신없게 돌아가는 점들 있자뇨 저게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거 같아요? 시계방향으로 도는겨? 반시계방향으로 도는겨? 빨간점에 집중하고 있으면 말이요 빨간점 주위에 있는 점들은 반시계방향으로 돌고 노란색 주위에 있는 점들은 시계방향으로 도는디 반대로 노란색 점에 집중하고 있으면 말이요 노란색 점 주위에 있는 점들은 반시계방향으로 돌고 빨간점 주위에 있는 점들은 시계방향으로 돌고 나만 그렇게 보이는거 아니죠? 또 웃긴건 말이요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서로같은 반시계방향으로 도는것처럼 보여요 미치고 팔짝 뛰겄네 마지막으로 말이요 가운데 부분을 집중하고 있자뇨? 그럼 이 점들이 막 흥분했는지 막 요상하게 도는것처럼 보여요 참말로 신기방기하구만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였어요? 또 다르게 보인사람들 있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